자 우리 2021년 4월 17일 날 치러졌던 국가직 9급 해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간략한 총평 이렇게 총평 정리해 놨는데 총평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부끄럽습니다. 아 이거 총평이 아니네. 그 전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총평이 되어 있는데 난이도는 일단 평이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험은요 어쨌든 85점은 맞아줘야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많이 이제 그 얘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친구들이랑 많이 하면 이제 어쨌든 90점 맞으면 잘 맞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현대사 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점점 근현대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난도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능검과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능검과 유사하지 않아요. 한능검은요 보다 더 자료들을 더 많이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아닙니다 하는 것과 그렇게 유사하지는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최종정리 교제가 있었죠. 거기서 이렇게 다 점검을 해봤더니 한 18문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72페이지 정도였는데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제 조교가 이렇게 써놨네요. 이건 부끄러우니까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서 볼 거는요. 이겁니다. 85점에서 90점 맞아줘야 됐다는 시험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해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시가를 지은 왕의 재의 기간에 있었던 사실은 제가 이 문제 이제 1번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기본 강의에서 이제 유리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유리 얘기. 주몽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주몽이 만들고 부여에 있던 부인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와 함께 돌아왔고 유리 이렇게 돌아왔었죠. 자 그러면서 이 유리가 나중에 권력을 잡고 나서 이제 말 타고 지나가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암수서로 정답게 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황조가가 되겠죠. 뭐 그런데 또 물어보니까 황조가를 국어 시간에도 또 이렇게 종종 배운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 이게 고구려 유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것도 조금 더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몽은 뭐 출신이고요? 개루부 출신이죠. 개루부. 그 다음에 유리는 뭐 출신이고? 소노부 출신이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아니 주몽의 아들이 유리인데 그럼 유리도 개루부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개루부 출신의 주몽이 왕위에 있었지만 결국 소노부 출신의 누구한테 밀린 것이다. 그 후계자는 유리한테 밀린 거다. 그래서 나중에 개루부 고씨의 왕위 독점 세습이 일어나는 누구 때? 이렇게 태조 왕식이 이렇게 태조 왕식의 개루부 고씨의 왕위 독점 세습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유리를 주몽 아들로 둔갑을 시켜버린 것이라고 제가 기본 강좌 때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몽과 유리는요. 무슨 관계? 부자지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냥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세기 후반 2세기 태조 왕 때부터 개루부 고씨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들로 둔갑을 시켜버렸고 또한 이 소노부 같은 경우는 태조 왕 이후부터는 전직 왕족이에요. 알고 보면 이쪽이 전직 왕을 배출한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뭘 갖추고 있었다. 독립적인 종묘를 이렇게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노부 출신의 왕들이 쭉 이어나가거든요. 태조 왕 이전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소노부는 왜 태조 왕 때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가. 이 개루부가 누구랑 연합을 하게 되면서? 이 전루부와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면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루부는 뭘 배출하고? 왕을 배출하고? 여기서는 뭘 배출한다? 왕비를 배출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가는 구조였죠. 자 어쨌든 이 1번은 황조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진대법. 진대법은 뭐 맨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색이? 고국천왕이죠. 자 여기 고국천왕. 그러면 이 고국천왕과 관련된 내용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을 파소를 국상으로 임명해서 진대법을 실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왕위의 부자 상속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왕위의 부자 상속 이게 고국천왕입니다. 허나 그 왕위 계승은 자기 동생한테 넘어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낭랑군을 촉출했다. 이거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3세기. 이거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3세기. 그 다음에 4세기. 고구려 하면 3세기 누가 있고요? 동천왕이 있고 그 다음에 4세기는 미천왕. 자 동천왕이나 미천왕은 전부 어디를 공략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고 서안평 공략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래서 3세기 동천왕은 서안평 공략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중국에 중국 당시 중국이 위촉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어디와 연결되어 있었고? 오나라와 연결을 하면서 위나라를 견제하고 서안평을 공략했지만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누가 침략해왔다?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이렇게 침략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서안평을 공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안평을 공략하는 이유는 이 밑에 있는 중국 세력인 낙랑과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대방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서 서안평을 공략한 것이다. 왜? 서안평을 중심으로 해서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동천왕 때 실패로 끝이 나게 되면서 낙랑과 대방은 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색인 밑천왕이 되면서 결국 서안평 공략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물자 교류의 중심지를 고구려가 가져와 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는 고립이 되면서 결국 축출이 된다라는 거. 자 핵심입니다. 핵심은 밑천왕 때 서안평 공략에 성공하게 되면서 낙랑과 그 다음에 대방을 축출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럼 중국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왜? 당시 뭐에 침략이 있었으니까? 5호에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 대륙을 그냥 흉노선비 저갈강족이 엄청나게 쳐들어와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은 엄청난 혼란기였습니다. 혼란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략하는 걸 막을 방도가 없었다라는 거. 지들도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낭랑군을 축출하였다. 이거는 누구로 가면 되겠고? 미, 천, 왕, 사세기로 가면 되겠고요.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했다. 고구려니까 율령 반포 누구? 소, 수, 림, 왕이 되겠죠. 소, 수림, 왕은 그냥 딱 세 개. 율령, 태학, 그 다음에 불교. 원래 순서대로 하면 불교, 태학, 율령이에요. 그게 소, 수림, 왕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이렇게 3번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밑줄 친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풍기군수 주세붕은 고려시대 유학자의 고향인 경상도 순흥면 백운동의 회헌사를 세우고. 그럼 키워드 다 나왔습니다. 풍기군수 주세붕. 주세붕은 조선 최고의 몽민관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수령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여기 백운동 나오네요. 끝났습니다. 백운동 서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풍기군수 주세붕은 누구를 존경했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존경했습니까? 누구? 안향이죠. 안향. 안향을 존경했다.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안향이, 안향과 관련된 사실은 뭐 뿐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건 하나뿐 없어요. 누구 때? 충, 렬, 왕 때 성리학을 들여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들여온 게 뭐다? 주자, 전설을 도입했다. 이렇게 가는 거였고. 그리고 오랜만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략의 수용과 관련돼서는 딱 세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자, 고려 후기. 렬, 충렬, 그 다음에 충, 선, 그 다음에 누구? 공, 민. 해서 충, 렬, 왕 때 누가? 안향이 도입을 했고. 그리고 충, 선, 왕 때는 학문연구기구. 뭐? 만권당. 그래서 만권당에서 학문을 연구했던 누가? 이재현. 이재현이 성략적 이해를 심화시켰고. 공민왕 때는 뭐 중심으로? 성균관 중심으로. 이렇게 누가? 이색이죠. 그래서 이색학당이라고 불렸다라는 거. 정몽주, 정도전 이런 출신들이 전부 이색학당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성략 수용과 관련된 그냥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주세봉은 안향에 대한 학풍도 이어가고 제사도 지내기 위해서 백운동 선을 건립하였다. 자, 풍기 군수였습니다. 당시에 조선의 지방관은 임기가 보통 몇 년? 5년. 나중에 3년으로 축소되긴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5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국가직이 몇 년마다 움직여요? 5년마다 보통 움직여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갔어요. 가니까 이 자리에 누가 또 온 거예요? 퇴계. 이 황이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황이 관찰사에게 장계를 올려서 결국 백운동 서원은 사액을 받게 되는 거죠. 국가로부터 토지 노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서원으로 바뀐다? 이게 이제 소수 서원으로 바뀌죠.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잖아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좋아하잖아요. 소수 서원이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유학자는 안향이다. 안향인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향약을 보급하였다. 여러분들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이황. 이 하면은 향약하면. 해주 향약은 누구? 율곡. 이. 이황은 뭐였습니까? 예안 향약이었죠. 그래서 비교해서 이황은 예안 향약 이렇게.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문제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 이렇게 대비가 돼버리면. 그래서 율곡이는 해주 이황은 예안 향약 이렇게 구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간섭계 성략을 국내로 소개시켜줬다. 이게 안향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성악 10도를 저술하여. 경연에서 강의하였다. 성악 10도가 나오면 이건 누구고? 퇴계 이황이 되겠죠. 퇴계 이황. 율곡이는 뭐고? 성악 집요가 되겠죠. 자 성악 10도와 관련된 사료가 있잖아요. 사료가 뭐 있었습니까? 제가 이 성악 10도를 만들어서 10개의 병풍으로 만들고 침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계실 때 자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가버립니까? 안동으로 튀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성악 10도 이황. 그 다음에 신숙주죠. 신숙주의 해동. 제국기. 이거는 신숙주. 자 이 신숙주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맨날 얘기하지만 숙주나물이죠. 그렇죠? 마음이 변절하기가. 뭐 숙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물이었습니까? 원래는. 녹두나물이잖아요. 녹두나물은 빨리 상한다. 그래서 변절자다라는 거예요. 원래 집현전 학자 세종의 총애를 받았던 신숙주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편에 쏙 들어갔다? 수양대군 편에 쏙 들어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변절했다. 변했다. 그래서 녹두나물을 뭐라 불렀다. 그냥 숙주나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그래요. 이 숙주나물이 빨리 상합니다. 여름철에 그냥 밥 먹고 숙주나물 먹고 그냥 냅두면 엄마한테 뒤지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전 많이 맞았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신숙주와 관련이 있다. 2번 이렇게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었다. 자 이 공원에 있는 탑은 자 지금 보시면 탑골공원이죠. 탑골공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여기에 원각사가 있었죠. 원각사 자 그러면 이 탑골공원에 원각사에 탑이 있었다. 자 이게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은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왕은 누구? 세조가 되겠습니다. 자 탑이 나온 김에 약간 보면 고려시대 탑을 얘기를 한다면 고려시대 두 개의 기준이죠. 하나는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 또 하나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죠.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석탑이 뭐다? 월정사 월정사지 팔각 9층 9층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건 여기 보이는 경천사지 경천사 10층 석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약간 난이도 있게 나오면 이게 위치가 나와요. 위치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 월정사 9층 석탑은 어디 있다? 이게 올림픽이 열렸던 평창에 있어요. 평창 자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래 어디 있었다? 원래는 개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개성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고 나서 마음이 울적하잖아요. 우리가 만약 개성 살고 있으면 어디 간다? 바로 경천사지로 가는 거예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가가지고 저 꼭 붙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갖는 공간이 10층 석탑이었습니다.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 이게 너무 좋았다. 누구 입장에선? 세조 입장에선 이게 너무 좋았다. 민중이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만든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서 이번엔 이게 개성에 있으니까 어디에? 당연히 한양에 만든 거죠. 한양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원각사지.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된다라는 거. 둘 다 몇 층이고? 둘 다 10층이고 또 하나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화강암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아이러니하지만 개성에 있어야 될 게 일제강점기 때 해체가 되면서 지금 어디 있다? 용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국립박물관에 있다. 그리고 원각사 이런 것도 다 훼손이 되고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원각사지 10층 석탑도 어디 있다? 용산에 있다. 국립박물관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보기 지문이 이번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보기 지문 봐볼게요. 우리나라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병감이 편찬되었다. 제가 강의 중에 맨날 얘기하는 게 동국병감이 일반적으로 문제화되려면요. 가장 흔하게 문제화되었던 건 이거와의 비교였습니다. 총통 등록이에요. 총통 등록. 이 총통 등록은 누구 때 편찬되었고 세종 때 편찬된 것이고 무기의 제조와 제조, 그 다음에 사용, 법에 대해서 기록이 된 게 총통 등록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랑 비교되는 게 이제 문종 때 만들어진 동국병감인데 이 문종, 이거는 뭐와 관련했다? 저기서 보이지만 전쟁, 역사책이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크로스해서 문제를 내기도 한다는 거. 네, 둘 다 병서이지만 다른 병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뭐 문종 때, 그 다음에 서거정의 동문선. 여러분들, 서거정이 나오면 보통 누구 때 다 편찬해요. 성종이죠. 네, 성종. 성종 시기. 자,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 육조 직계제는 태종과 세조가 되겠죠. 그래서 뭐 3번 됐고요. 한양으로 제천도하면서 창덕궁을 창건하였다. 창덕궁을 창건하였다. 자, 이거 봐볼까요? 자, 여기에 궁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정궁이죠. 정궁, 이게 무슨 궁? 경복궁이었죠. 경복궁. 자, 경복궁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태종이방원은 경복궁을 싫어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만든 궁궐이. 여기 흥인지문이 있고, 흥인지문이 동대문이잖아요. 동대문 옆에 새롭게 궁궐을 만들게 됩니다. 이 궁궐이 무슨 궁? 창덕궁이 되겠죠. 창덕궁. 그래서 태종은 어디서 기거를 했다? 창덕궁에서 이를 본 거예요. 창덕궁. 자,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몇 궁 체제가 마련이 된 거예요. 이게 태종이방원이 창덕궁을 만들면서 이 궁 체제가 실시가 되는 거죠. 자, 이 바로 옆에 뭐 있다고요? 무슨 문? 흥인지문. 동대문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태종이방원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니까 세종대왕이 이제 그 왕위를 계승받아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요. 간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방원이. 이방원이 장난도 아니었어요. 세종이 권력을 잡지도 못해요. 아빠가 살아있을 때 그냥 너 왜 나한테 보고 안 했어?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압력을 가해요. 그래서 창덕궁 바로 옆에 이제 아빠가 은퇴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궁궐 하나를 지어줘요. 아빠 은퇴했으니까 바로 옆에서 좀 쉬시지요. 멀리서 쉬시지요 하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옆에서 쉬시지요. 그래서 옆에 수강궁을 만듭니다. 수강궁이 누가 머무는 곳? 태종이 머무는 곳이에요. 태종 이렇게 머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종대에 증축이 되면서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 경 궁이 되는 거죠. 창경궁. 그래서 실제 벽 하나 사이를 두고 하나는 창덕궁, 하나는 창경궁.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창덕궁 나온 김에 볼게요. 이 창덕궁에는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종 때 만들어진 대보단. 대보단. 송시열이 유언으로 만동묘 만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숙종이 열받아서 창덕궁에 대보단을 만들고요. 명나라 황제 제사 지내는 곳이죠. 그 다음에 창덕궁에 뭐가 설치가 되냐면 정조때 규장각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또한 이거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흥인 지문이 있다고 했어요. 동대문. 이거를 그림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남기면 이게 무슨 도? 동궐도가 되는 것. 그러면 이쪽에는 뭐가 있냐? 서궐도는 경희궁이 있어요. 경희궁. 이렇게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종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가인물이에요. 자, 머머강 올립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와 수령, 서울의 경우에는 홍문관과 육경, 그리고 대관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십시오. 그 후 대관를 모아놓고 신이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을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임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이요. 한나라에. 예, 이거는 완전 키워드를 줘버렸어요. 혈, 량, 과와 방정과의 뜻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헛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건 누굽니까? 조광조가 되겠죠. 조광조의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광조는 중종시대 때 3년 만에 당상관으로 올린 사람이에요. 당상관은 뭐 이상? 정, 산품, 상계 이상, 통정대부, 절충장군 이상이죠. 자, 그러면 이 조광조가 중종의 총애를 받았는데 중종과 부딪힌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자기 주인을 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딪힌 사건. 그게 뭐였다? 소격서. 도교 제사를 지내는 부서. 소격서를 폐지해야 됩니다. 라고 누가 주장을 했고. 조광조가 주장을 했고. 중종은 그냥 냅두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자존심 싸움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광조가 뭐라고 했다고요. 중종한테. 연상군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라고 막 그냥 맞짱을 뜬 거죠. 그리고 조광조 일파들이 얼마나 격하게 나왔는가. 과거 시험까지 미루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격서를 폐지시켜주게 됩니다. 허나 중종은요. 이미 마음속에 조광조를 내쳐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위훈 삭제도 있고. 가짜 공신들 걸러내시죠. 라는 거. 그 다음에 자 뭐도 실시할까요. 혈. 량과. 설치하시죠. 그 다음에 방납의 폐단을 수정하시죠. 그 다음에 내수사. 장리를 폐지하시죠. 내수사 장리는 뭐.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구예요. 장리는 무슨 이자를 많이 받는 거. 이게 고리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장리 폐지. 이런 것들 뭐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 그리고 자 뭐도 보급하고요. 중국에서 엿씨 향약을 들여와서 향약을 보급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광조의 업적인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요거예요. 훈구와 사림 간의 싸움이 사화 아니에요. 그러면 사림 출신의 조광조가 훈구 잘되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훈구와 격렬하게 부딪히는 게 요거였다라는 거죠. 요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량과. 현량과.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봤지만 시험으로 뽑는 게 제일 정당합니까? 시험으로 뽑는 게 제일 정당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시험으로 뽑는 게 정당한가.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제일 합리적인 건 맞아요. 이게 시험으로 통과 불합격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럼 면접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면접 동의하십니까? 면접으로 보자. 우리 공무원 이제 면접으로 보자. 심층 면접을 통해서 한 3, 4일 동안. 아니 뭐 한 보름 동안 면접을 통해서 뽑자.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뭐 준비해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또 면접 강사가 되어 있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대 사회부터 나타난 어떤 특징인데. 그런데 이 현량과를 설치하자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 하자라는 거예요. 심층 면접을 보자라는 거죠. 면접을 보고 그러면 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에 수많은 인재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 현량과 설치입니다. 그러나 훈구 입장에선 싫어요. 왜 싫어요? 훈구 아이들은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데? 과거 공부하고 있는데 현량과가 실시가 되면 TO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층 면접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허나 실시가 되긴 합니다. 실시가 되는데 지방인재를 뽑지 않아요. 조광조는요. 원래 취지는 이러한데 전부 조광조 일파들만. 서울 출신의 서울 경기 출신의 조광조 일파들만 막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훈구파가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조광조도요. 야심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자기 세를 엄청나게 불리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위훈삭제. 가짜 공신들 날려버립시다. 여기서 훈구가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결국 주초위왕사건으로 뭐가 일어나면서?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무너지게 되었다. 조광조는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구 대신들도 왜? 너무 젊은 학자들이니까. 조광조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조광조, 김한국 이런 대학자들이 젊은 신진학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자라고 했는데 충정에 아 나 죽일래? 이렇게 계속 기묘사화 일으켜버리죠. 그러면 이 인물 볼게요. 기묘사화로 탄압받았다. 이번에는 보기 지문이 상당히 단순단순했어요. 기묘사화, 조이재문을 사초에 실었다. 이건 누굽니까? 김일손이죠. 김일손, 조이재문은 김종직이 글 쓴 것이고 김일손에게 넘겨줬고 사초에 실었다가 발생한 사화가 있죠. 그게 무슨 사화? 무오사화가 있고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하였다. 여러분들 문정왕후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누구 쪽으로 보내면 돼요? 그냥 명종 시기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상군의 생모 윤실을 패비하는데 동조하였다. 이게 사화로 치면 무슨 사화고? 갑자, 사화가 일어나잖아요. 무호, 갑자. 이 갑자사화가 연상군 시기 때 연상군 엄마 윤씨 패비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일으킨 게 갑자사화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동조했던 세력은 누구도 있고 훈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있었다. 사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훈구와 사림이 전부 패비 윤씨 죽이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자사화를 통해서 누가 부관참시당합니까? 세조를 왕위에 올린 훈구의 대빵. 이미 죽은 상황이었지만 다시 목을 쳐버리죠. 누구? 한 명회가 이때 부관참시를 당해요. 그래서 이거는요. 솔직히 학계에서도 사화라고 부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누구도 많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훈구도 많이 입어요. 허나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에 더 방점을 둔다? 여기에 더 방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화로 퉁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조광조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5번 이거 유심히만 보면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겁났을 거예요. 이런 문제 보면 아 매칭이 나왔구나 드디어. 제가 늘 매칭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왔구나 이 새끼. 그런데 막상 봤더니 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이렇게야 어려워야 요 정도예요. 신석기 시대라고 명명됐고요. 그러면 유물과 바르게 연결한 거. 일단 볼게요. 신석기 맞나요? 양양 오산리. 양양 해수욕장. 강가나 해안가. 서울 암사동 어떻습니까? 맞네요. 서울은 한강의 하류. 공주 석장리 어때요? 이거는 어디? 구석기. 구석기. 부산 동삼동은 맞아요. 그런데 아 시울리안 형. 뭐가 나와요 이거? 주먹도끼가 나오네요. 주먹도끼가 뭐 어디? 구석기 어디입니까 이거? 연천. 전공리가 되겠죠. 전공리. 그래서 이렇게 기역리은 이게 정답이 되겠죠. 아 저거 틀리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시면 가시기의 신뢰에서 있었던 사실. 자 지금 보시면 고구려의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구려의 입장에선 누구고? 그러면 이게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누구고? 장수왕 5세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백제의 입장에서는 웅진으로 천도했던 누구? 문, 주, 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몇 세기? 5세기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성왕은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제가 성왕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왕이 왕 위에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사비로 천도하는 거였어요. 제가 정조 얘기할 땐 뭐라고 해요? 정조가 왕 위에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은 규장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왕 즉 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백제 7세기가 되겠죠. 어쨌든 성왕 완전 극초반부가 되는 거예요. 극초반부. 자 그러면 이 가시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물론 연도로 풀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외우지도 않을 건데. 자 대가야를 정복했다 볼게요. 대가야는 누가 정복합니까? 진흥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백제 성왕이 나오면 파트너가 있죠. 누구? 신라에. 진흥왕이 있습니다. 진흥왕. 성왕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배신당하잖아요. 배신당하고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성왕은 죽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진흥왕이 움직이는 건 누구 죽은 다음이다. 성왕 죽은 다음이에요. 다른 말로 관산성 전투. 이후부터 얘는 그냥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도 세우고요. 순수비도 세우고. 그 과정에서 뭐도 무너뜨리고. 대가야도 무너뜨리잖아요. 창녕비를 세우고 1년도 안 돼서 대가야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진흥왕의 액션은 누구 죽은 다음? 성왕이 죽은 다음이에요. 그러면 대가야를 정복했다. 성왕 죽은 다음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후가 되겠고요. 아까 성왕이 사비로 천도를 했다. 이건 뭐라고요? 성왕 즉위 직후예요. 직후. 자 황초령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도 누구 죽은 다음? 성왕 죽은 다음. 진흥왕 전부 이 나 밑에죠. 나 다음 시기.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자 이것도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왕이 버젓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 법흥왕이죠. 그래서 진흥왕 진흥왕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분들 가슴이 떨렸겠지만 여기 보면서 안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법흥왕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뭐 문제는 장황하나 정답은 그냥 이렇게 매칭이 돼버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지방직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너무 보기 지문이 단순단순했어요. 그래서 법흥왕 하면 제일 최다 빈출은 뭐였습니까? 병부 설치, 연호, 건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슨 제도, 상대등 제도, 그 다음에 뭐 반포하고요. 율령 반포하고요. 그 다음에 공복을 제정하죠. 자, 비, 청, 황, 공복 제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법흥왕과 관련되어서. 자, 뭐 어쨌든 4번이 정답 되겠고요.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웨일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할게요. 시기별 대회 교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 보시면, 에이 뭐 이건 쉬웠습니다. 노리사 측의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자, 노리사 측에는 백제 무슨 왕 때? 백제 성왕 때. 성왕 시기 때 파견되고요. 통일신라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다. 9세기 무슨 왕 때? 흥덕왕 때. 잊지 않으셨죠? 흥덕왕이 나오면 무슨 금지? 사치금지령. 그것뿐 없다라는 거. 흥덕왕은요. 사치금지령을 반포했던 왕. 자, 그 다음에 고려 예성강하고의 병란도가 국제항으로 번영하였다. 네, 병란도 됐고요. 그 다음에 조선 명과 교류에서 중간 개시와 책문 후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명과의 교류에서는 조선 전기예요. 조선 전기죠. 조선 전기에는 공무역 중심 아니었습니까? 공무역. 이런 중간 개시, 중간 후시가 나오고 책문 후시가 나오는 것은 전부 언제와 관련이 있어요? 알고 보면 이건 청과의 무역과 관련이 있죠. 청과의 무역은 언제? 조선 후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중간, 조선 후기의 무역을 보면 이쪽에 중간 개시가 일어나고 개시만으로 모자라서 뭐가 더 성행한다? 후시. 그리고 쭉 올라가서 여기 책문. 책문에는 뭐가 있었다? 후시가 있었다. 이게 조선 후기 사상이 발전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소거에서 풀어도 관계없는 거죠. 정답 이렇게 4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할게요. 8번 이게 세계유산과 관련돼서 처음 봤을 때 뜨거워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조합하니까 답이 되네? 이런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볼게요. 세계기록유산. 솔직히 이건 해설할 그게 없죠. 세계기록유산은 우리가 나중에 외워줘야 되는 거니까. 자, 송산리 고분군 이거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백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면서 공주에 있었잖아요. 공주. 그래서 공주에는 송산리 고분군이 있고 또 뭐 있었어요? 공, 산, 성 이렇게 들어왔었죠.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양산, 통도산은 금강계단, 불사리탑이 있는 산보사찰이다. 이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가 다 외우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세계 보물이래요. 그러니까 사찰 중에 세계 보물, 보물. 그래서 그냥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겠네 그렇게 풀었어요 저는. 아니면 외워줘야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남한사정. 남한사정은 세계기록유산이잖아요. 우리 늘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됐고 됐고.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보시면 승정원일기는 역대왕의 훌륭한 언행을 신록에서 뽑아 만든 사서이다. 아니, 승정원일기가 신록에서 뽑아 만든 사서라고요? 아니죠. 신록에서 언행을 뽑아서 만든 사서가 따로 있죠. 교육용으로 쓰였던 거. 그게 뭐? 국조보감이었죠. 왜냐하면 조선왕조 신록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핵심만 뽑은 거예요. 그게 국조보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정원일기는 뭡니까? 승정원 자체가 뭐예요? 왕의 비서실 아니에요. 비서실일기가 되겠죠. 기록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예 말 자체가 통용이 안 되면서 보기를 보면 너무 행복하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우려면 어떻게 나오면 어렵겠습니까? 여기에 이거 빼고 기역. 맞아요. 그러면 헬이 됐어요. 이러면 그냥 난장판이 됐던 문제입니다. 기역 디귿이 되면서 이랬을 거예요. 아니, 어떡하지? 뭐 이렇게, 이렇게 갔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얼은 뺄 거 아닙니까? 리얼, 뭐 이렇게 빼면서 완전 미쳐버리는 문제였죠. 그런데 다행히 그냥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서 골라서 풀 수 있게 만들어준 문제가 되겠죠. 네, 기역 니은 디귿. 일부러 그렇게 낸 거 같아요. 이거는 맞추라고. 아니면 저같이 착한 사람도 지금 현혹되잖아요. 뭐로? 기역 디귿으로. 그러면 둘 중 하나 고르다가 이제 시간도 시간대로 흐르고 그렇게 됐을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아니, 저도 이 문제 보면서 이거 뭐야? 아니, 도대체 뭘 이렇게 이따위로 만들었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답사 계획서. 뭐 문제는 다 많이들 보셨으니까요. 자, 이거를 제가 너무 흐리니까. 이렇게 보면. 자, 먼저 여기 기역 돈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도예요. 이것도 잘 보셨어야 돼요. 발의 수도에 대한 답사 계획이다. 수도의 소재하는 유적이에요. 그러면 수도 순서대로 간 거예요. 기역에서 기역에서 니은으로 갔고. 니은. 그 다음에 여기 디귿.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리을.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리을에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디귿으로 갔네요. 자, 발의 수도는 여러 번 옮겨지죠. 자, 맨 처음에 동모산 기슭에서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국호는 진이었죠. 진. 자, 이게 최초의 수도였던 거예요. 동모산 기슭. 자,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 보세요. 백두산이 여기 있어요. 백두산이 여기 있죠. 백두산 북쪽이에요. 동모산 기슭에서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동모산 기슭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그런데 처음에는 발해를 건국할 때는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한테? 거란과 당나라에게 쫓겼기 때문에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체제가 안정이 되면서 다시 평지로 기어나온 거예요. 그게 어디고? 여기가. 여기 중경. 중경. 중경으로 기어나온 거예요. 여기 중경. 이렇게요. 자, 그러면 중경에서 다시 어디로 전도해요? 집을 지어놨죠. 장안성을 지었죠. 그러면서 어디로? 상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경. 상경. 자, 여러분들. 남경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어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신라도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상경. 상경에는 장안성이 있었고요. 아, 장안성을 모방한 상경 용천부. 그 주작대로가 있는. 네, 도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리을은 아니,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구? 아, 동경이 되겠습니다. 동경. 우리 역사에서 동무산 기슭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중경으로 천도한 인물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누구 때 중경으로 갔는지 몰라요. 허나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겨버린 인물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문왕이죠. 그리고 문왕은 어디로 갔고요? 동경으로 갔어요. 동경으로 갔다가 성왕이 다시 상경으로 백을 한 거죠. 그래서 발의 수도는 총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개예요. 물론 상경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 남경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남경은 수도였던 적이 없습니다. 남경은 그냥 무슨 도? 신라, 도와 관련되었을 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한 5분 정도 넉넉하게 주고 생각해 보시오 하면은 약간 가능은 했을라나? 불가능? 네, 알겠습니다. 네,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오는 게 정효공주, 정혜공주가 있습니다. 정효공주무덤, 정효공주나 정혜공주 무덤 같은 경우는 둘 다 누구의 딸들입니까? 문왕의 딸들이에요. 문왕의 딸들이고요. 그리고 누가 더 언니예요? 정혜공주예요. 정혜공주. 정혜공주가 보세요.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었는데 보세요. 무덤양식도 어떻습니까? 무덤양식. 또 고구려 계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왕 때가 되면 누구와 교류를 시작해요? 당과 교류를 시작하죠. 그래서 정효공주 넷째 딸이 죽었을 때는 당나라 양식과 같이 믹스를 시켜버린 거예요. 정효공주이면은 이거는 고구려 모주림 천장 구조가 들어왔고 이거는 당과 고구려 양식의 믹스였죠. 기본적으로 무슨 무덤이다? 벽돌무덤이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정효공주의 무덤을 찾아 벽화에 그려진 인물들의 복식을 탐구한다. 이 정효공주의 묘가 이거예요. 용두산 고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두산 고분군의 정효공주의 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벽돌무덤 보이죠? 벽돌무덤. 용두산 고분군의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 벽돌무덤이 알고 보면 정효공주의 묘예요. 그러면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어디 있었냐? 도읍지가 어디였을 때? 중경이었을 때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경. 중경. 자 그러면 보세요. 정효공주의 무덤. 그 다음에 용두산 고분군 둘 다 어디 있다? 중경에 있는 거예요. 중경.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오복루 성문터를 찾아. 성의 구조를. 이거는 쉬웠어요. 오복루 성문터. 이거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런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풀었죠. 당의 장한성. 장한성을 모방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상경에 있죠. 그러면 이거는 너무 쉬웠어요. 자 ㄷ ㄷ 상경.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회공주 무덤을 찾아 고구려 무덤과의 계승성을 탐구한다. 자 탐구하는데 이 정회공주의 묘가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동모산. 동모산 기숙에 있습니다. 동모산 기숙에.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알아둬야 되냐? 이건 동모산이에요. 동모산 기숙이니까 어디와 관련이 있다? 기역과 관련이 있겠죠. 맞나? 기역? 네. 기역. 돈화 그쪽에. 그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이게 몇 번이 되냐면 네. ㄴ과 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죽어도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만 공부를 해왔습니다. 정회공주의 묘는 모주림 천장구조. 그 다음에 뭐가 출토가 된다? 돌사자상. 그 다음에 정효공주의 묘는 좋은 거 다 집어넣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하나를 추가할 때가 된 거예요. 정효공주의 묘는 어디 있다? 중경에 있다. 중경에 있다. 중경에 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아휴. 아휴.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가슴이 아프지만 뭐 이게 이런 문제가 20문제 중에 하나씩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더 뭐 하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만들었으면 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거 있잖아요. 뭐 장한성 나와주고 장한성을 모방해서 주작대로 어쩌고 저쩌고 상경 용천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동경에서 출토되는 거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거 나와주면 좋았어요. 이불 평좌상 상경에는 또 뭐 있어요. 대형 석등 이런 것들 나와주면 엄청 좋았죠. 그런데 아 요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지문 자체도 어려웠습니다. 이거는요. 문제 만드는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쭉 문제를 다 만들어 놓고 났더니 난이도가 조금 평범한 거예요. 평범하니까 100점이 와르르 쏟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딱 보면서 작업이 좀 들어왔구나가 9번이랑 그거예요. 14번입니다. 9번이랑 14번. 네. 9번이랑 14번. 14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겠지만 기역, 니은, 디글, 리을이 답이에요. 기니, 딜이가. 그러면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게 기역, 니은, 디글, 리을을 정답으로 체크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게 다 정답이라는데 그래서 그렇게 작업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이렇게 니은, 디글, 스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더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소문을 올린 왕 때 있었던 사실 자 석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의 근원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이제 사료를 가지고 약간 한문을 집어넣은 건데 쉽습니다. 일단 보세요. 뭐고요? 상소문이에요. 상소문. 그 다음에 석교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수신의 근본이요.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 이국, 나라를 뭐 이로, 그 이로울 일자는 아니네요. 통치를 하는 근원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불교는 수신의 도이고 유교는 지국의 도입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상소문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죄승로의 시무 28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르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무조건 아는 것을 쫓아가는 게 우리 시험 문제풀이의 핵심이다. 그러면 아는 것을 쫓아가면 이런 거예요. 수신의 근본 이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뭐 유교는 유교는 뭐래요? 나라의 근원이래요. 그러면 죄승로의 시무 28조로 바로 매칭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또 쉬웠습니다. 성종이죠. 양경과 시비목의 상평창을 설치했다. 아니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번에 문제 낸 사람이 약간 나이가 있구나를 좀 느꼈습니다. 예 뒤에서도 보여지겠지만요. 옛날 지문을 많이 써요. 옛날 지문 여러분들 양경이 어디예요? 양경이 어디입니까? 아 두 개의 서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 어디? 고려시대 최고의 도시는 개경과 서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개경 서경 시비목의 상평창을 설치했다. 누구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 성종의 업적입니다. 되게 올디시한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뒤에도 보면 그거 있었죠. 뒤에도 조일 통상 장정 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 이게 옛날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조약도 얘기를 할 때 지금은 뭐라고 표현한다? 조일 무역 규칙과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했다? 조일 무역 규칙 대신에 조일 통상 장정 1883년 조일 통상 장정 개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옛날 사람들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것도 이런 표현을 쓰고요. 개경 서경도 양경이란 표현을 쓰고요. 뭐 그렇습니다. 교과서라도 좀 읽고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좀 그래요. 저런 것들 이거 성종 그 다음에 균녀가 나왔습니다. 균녀는 누구와 관련이 있고 광종이죠. 광종 그 다음에 국자감의 칠재를 두고 관학을 부흥하고자 했다. 자 칠재를 두고 또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국자감의 이름을 변경시키죠. 국학이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장학 기금을 조성하죠. 그게 양현고가 되겠네요. 자 관학진흥책 누구 예종과 관련이 있죠. 예종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경정전시과를 실시했어요. 경정전시과는 누구 때 실시 문종시기 때 실시를 하죠. 우리 아까 이제 수업 이후에 진행되는 거니까 뭐 설치해서 급전 도감 설치해서 경정전시과 이렇게 실시를 하기도 한다. 뭐 보기는 편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성종 1번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뭐 이거는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했다. 한미원조협정은 언제 체결되고 50년 1월달에 원조해줄게 원조해줄게 미안해 왜 미안하대요. 에치슨 라인에서 니네 빼서 미안하니까 원조해줄게 그게 한미원조협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가 터졌고 6.25 6.25 그리고 결국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그러면서 53년 10월달에 뭐가 체결되고요. 한미 한미 상호 방위조약 방위 조약이 이렇게 체결되죠. 조약 체결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한미원조협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핵심은 미군 주둔 주둔과 머다우 원조 팍팍 주세요 라는 거예요. 실제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자 뭐 이 개혁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농지개혁에 따른 집가증권을 발행했다. 농지개혁은 언제 법률이 만들어집니까. 농지개혁법 1949년 몇월 6월달 실시는 1950년 이렇게요. 자 이승만 정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 하면 그냥 300산업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차 경제개발계획 이거 맨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죠. 1차 경제개발계획은 몇 년부터 1962년부터였죠. 그래서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아니죠. 박정희 무슨 시절 군정 시기가 되는 거죠.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1962년부터 이렇게 치러지는 것 자 그래서 이거는 정답 4번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 볼게요.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민족말살 정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그러면 중일전쟁이 몇 년입니까. 1937 7년이에요. 37년 볼게요. 아침마다 궁성요배 민족말살 통치죠. 황국신민서사 황국신민서사도 제가 연도를 강조했었어요. 강조 이게 몇 년부터 1930 7년부터죠. 제가 어떤 식으로 강조를 했냐면 1937년 황국신민서사 그 다음에 1938년 38년 국가 총 동원법 그렇죠. 총동원령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1939년에 뭐가 일어난다. 창시 개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 민족말살 통치 그 다음에 남면북양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다음에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자 이러면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되는 연도 있나요. 1941년 이 1941년 국민학교는 무조건 암기죠. 저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찌 됐든 민족말살 통치와 관련돼서 궁성요배 황국신민서사 그 다음에 국민학교 이런 것들은 됐는데 지금 보시면 남면북양정책이 있어요. 아니 이거는 문제가 문제를 만들 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남면북양정책이 민족말살 통치예요? 남면북양정책은 뭡니까? 일본이 대공황으로 휘청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업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대공황 이후에 나온 거죠. 남쪽에는 면 북쪽에는 양털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남면북양이 뭐랑 관계 없어요. 민족말살이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30년대 초반이죠. 30년대 초반. 그래서 명확한 정답이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 보면서 되게 긴장했었어요. 이렇게 중일전쟁 그 다음에 황국신민서사가 나오면서 오 엿됐다. 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 이거 몇 개월 차인데 중일전쟁 37년 황국신민서사 이렇게 나오니까 몇 개월 차인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봤더니 뭐야 남면북양이 있네? 아 땡큐 이렇게 했었죠.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밑줄 친 조약입니다. 밑줄 친 조약 볼까요? 1905년 8월 4일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힐의 대기실 루즈벨트의 저택이다. 새 검어 힐은 루즈벨트의 여름용 대통령 관저로 3층짜리 저택이다. 대통령과 마주하자 나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각하 저는 대한제국의 황제의 친필 밀서를 품고 지난 2월에 회의장관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밀서에서 우리 황제는 1882년에 맺은 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에 따라 귀국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디? 미국 특사로 파견됐어요. 특사로 밀서를 가져왔대요. 우리 황제 밀서 대한제국의 황제죠. 미국에 파견된 특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헐버트잖아요. 헐버트 자 헐버트를 미국에 파견을 했습니다. 왜 파견했냐면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을 때 뭐에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 서로 돕자라는 거중조정의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헐버트를 미국의 특사로 파견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에 따라서 파견한 거예요? 헐버트는 을사 늑약 체결 이후에 헐버트를 미국의 특사로 파견하고 또 누구를 파견하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내용 이에요. 그리고 헐버트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의 교사였다? 유경 공원의 전직 교사였었죠. 자 그러면 이 밑줄친 조약과 관련되어서 옳지 않은 것 그것도 이제 또 옳지 않은 것인데 잠깐 더 볼게요. 자 1882년 맺은 조약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을사늑약 이후고요. 이 조약은 뭡니까? 1882년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 되겠죠. 자 그럼 조미 수호통상 조약 영사재판권 인정되죠. 치회법권이고요. 그 다음에 임오군란 계기로 체결됐다. 임오군란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과 조청과 뭐가 있어요? 제물포 조약이 있죠. 일본과 제물포 조약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이고 그래서 2번이 땡이고 최혜국대우 조선책략에 영향을 받았다. 완전 쉽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향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향리 고려시대 향리 호족들이 나중에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향리로 격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세력들을 향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향리 부호장 이하의 향리는 사심관의 감독을 받았다. 여러분들 사심관 제도는 중앙의 고위 공직자로 하여금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직책입니다. 최초의 사심관은 누구였고 신라왕이었던 김부 경주 사심관으로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했죠. 사심관은 뭐 이하 임명한다? 부호장 이하를 임명해서 컨트롤을 한다는 거 이게요. 그러면 호장은 어디서 임명이 되는가? 호장은 이성육부 중에 하나인 상 서성에서 호장이 임명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사심관은 부호장 이하를 임명 한다라는 것 그래서 향리와 관련이 있죠. 향리가 호족이 낮아지면 향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고 상층향리는 상층향리는 제가 좀 뒤집어 보면요. 뭐냐면 대호족 지방의 대호족을 의미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상층향리가 되는 거예요. 성종식이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향리로 격화가 되잖아요. 과거로 중앙관측에 진출할 수 있다. 있어요? 있어요. 무슨 법도 있었습니까? 맞아요. 주현 주현 공 거 법이 있었잖아요. 이거 누구 때 실시된 거? 현종 때 실시된 거. 주현 공거법 야, 너희 관직 봐도 돼? 과거 봐도 돼?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일부 향리의 자제들은 기인으로 선발되어 개경으로 보내줬다. 지금 이 향리가 어떤 향리겠습니까? 상층향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직 무슨 대호족이에요. 그럼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가 시행되었고 기인 제도가 시행되었고 그 다음에 속현의 행정실문은 향리가 담당했다. 뭐 다 맞는 표현이죠. 다 맞는 표현.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기역리언 디글 리을 그런데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 자체가 왜 힘드냐면 이게 모든 게 다 정답이라서 힘든 거예요.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다 맞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거 하나 들어가 있을 텐데 하면서 시간 겁나 때우면서 때우면서 아씨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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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오답으로 갔을 겁니다. 이게요. 네 14번 향리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15번 밑줄 친 이농법입니다. 자 이농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두 땅의 힘으로 나서 모를 기르는 것이고 예특을 떠나 세흙으로 가서 고갱이를 씻어내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물을 댈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모내 기법 다른 말로 이양법이 되겠죠. 이양법 자 그러면 이양법에 대한 것 모두 고르셔 볼까요.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에도 등장한다. 등장합니다. 제가 농사직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농사직설에 이양법이 소개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농사책 집대성한 게 농사직설이에요. 이미 이양법은 언제 들어와 있었는데 고려 말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양법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농사직설에도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기출에 있었습니다. 기출에 이미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농사직설 안에 이양법이 소개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고랑에 작물을 심도록 하였다. 고랑 이랑 고랑 그렇죠. 자 이랑 그 다음에 여기가 고랑 이랑을 한문으로 뭐라 부른다? 농 이라고 하고 고랑을 뭐라 부른다? 견 그래서 씨앗 종을 넣으면 농 종법 씨앗을 어디 심는 거 이랑에 심는 거 그 다음에 견 종법은 씨앗을 어디 심는 거 꼬랑에 심는 거 그래서 농종법은 조선 전기와 관련이 있고 견종법은 어디와 관련이 있다? 조선 후기와 관련되어 반농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반농사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의 수령 7사 항목 에서도 강조되었다. 그 다음에 직파법보다 풀 뽑는 노력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건 뭐 뭐의 감소? 노동력이 3분의 2나 감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 감소 김맥이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냥 나오네요. 기업과 리을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수령 7사가 뭐예요? 수령 7사 수령의 임무예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임무가 뭐냐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냐 호구 증 호구 증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호구를 늘려라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세요. 조선 전기의 경국 대전이 만들어졌어요. 맞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조선 전기의 이왕법에 대한 조선 정부의 액션은 뭐였습니까? 하라고 했나요? 하지 말라고 했나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령 7사에도 이왕법 못하게 하겠죠. 알고 보면.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될 때까지 이왕법은 국가에서 부담이 되는 거였어요. 왜? 우리가 봄에 가뭄이 드니까 강수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물을 못 떼면 한 해 농사가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적극 추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셔도 되겠습니다. 호구증 호구증 뿐 기억이 안 나네. 농상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령치사 수령의 7가지 임무를 얘기합니다. 애교일 도서 중에 6개념 기출 문제들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헌법이 시행 중인 시계에 일어난 사건으로 뭐 고르셔 자, 여러분들 이거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나왔습니다. 키워드가 나왔네요. 긴급 조치가 되겠습니다. 네, 72년 10월 유신이 되겠죠. 10월 유신 자, 이게 유신 헌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72년 10월 유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있었죠? 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대통령을 뽑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유신 헌법 체제 하에서 그럼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 누구 있고 당연히 누구 박정희 박정희 있고 또 또 한 명 더 있죠 또 한 명 더 있어요 총 3명이에요 박정희가 죽고 나서 대통령이 된 사람 있잖아요. 누구? 최 규 하 가 있고요 최규하 최규하 하지만 뒤에는 누가 있었다? 최규하 뒤에는 전두환 전두환 그래서 전두환 전두환 요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두환은 전두환은 유신헌법으로 한 번이 됐어요 박정희가 죽고 나서 최규하가 그냥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전두환이 뺏어먹은 거 아니에요 당선이 됐습니다 헌법을 개정해버렸어요 헌법 개정해서 81년 2월달에 다시 취임을 하게 됩니다 81년 2월달에 취임한 건 그냥 무슨 헌법으로 돌려서 유신을 폐기하고 일반 헌법으로 돌려버렸죠 그게 몇 년 7년 단임제 어디서 뽑는다 대통령 선거 인단에서 뽑는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 헌법으로 돌려버렸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유신헌법은 꽤나 오랜 기간 적용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한 번 당선되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 이 일반 헌법으로 당선된 게 언제니까 81년 2월달에 이렇게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두환의 임기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81년 2월부터 7년이니까 언제 88년 2월달에 끝나는 거예요 2월달 그래서 87년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럼 대충 기간이 나오죠 그럼 부마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고 이게 1979년이죠 그리고 결국 부마민주항쟁의 결과 김재규 박정희 피살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전히 유신헌법이 있었죠 박정희 죽고 나서도 최규와 전두환까지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국민 국민교육헌장 네 이거는 제가 맨날 68년 제가 왜 국민교육헌장을 계속 강조하냐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저거를 쓰면 상장을 줬어요 상장을 줬는데 제가 이제 상장을 한번 받아보려고 완전 저학년일 거예요 받아보려고 엄청 외웠었단 말이에요 외웠는데 안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계속 이것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68년 그리고 더 웃긴 것도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좀 고학년 되니까 글짓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럼 이 글짓기로 또 상장 주고 막 하잖아요 제 친구 친구 A가 있습니다 A는요 성적 되게 우수한 친구예요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육성회도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부잣집 아이였어요 부잣집 아이였어요 사업이 IMF 때 망하기 전까지 네 부잣집 아이였요 얘네 집이 제일 잘 사니까 얘네 집에서 보통 많이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B라는 친구가 있는데 B가 글짓기를 얘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야 그까짓 거 내가 써줄게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공부 좀 잘 못하고 되게 활발한 친구 그래서 B가 그까짓 거 내가 써줄게 하면서 후루룩 써버린 거예요 어우 씨 또 상 받네 아 얘가 또 상 받는 거예요 얘가 쓴 거 가지고 그거 보면서 오호 오호라 내 거는 읽지도 않았겠구나 내 글짓기는 버려버렸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이랑 좀 다른 거예요 이건 진짜 예 지금이랑 비슷한가 이러면 큰일 나겠죠 지금은 그래도 예 계속 국민교육헌장만 나오면 열받는 거예요 68년 그 다음에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몇 년 72년이죠 아니 72년 10월 유신 10월 유신이고 이건 7월 4일 7.4 남북공동성명의 결과 결과 이게 72년 7월 4일 아니에요 7월 4일 그 결과 북한과 남한의 독재정책 강화에 이용되었다 남북성명이 북한은 뭐가 발표가 되었고 사회주의 헌법 이 마련되었고 남쪽은 뭐가 마련되었다 유신헌법이 마련되었다 자 그러면 사회주의 헌법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헌법도 72년이에요 7.4 남북공동성명 직후입니다 우리는 유신이고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 1. 김일성 뭐가 된다 주석이에요 이때부터 주석제가 실시가 됩니다 김일성 주석 그 다음에 이 중앙 인민 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럼 중앙인민위원회는 뭐하는 집단이냐 김일성을 추종하는 집단이에요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건 이거예요 김일성 신격화 완비 이게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 되겠습니다 자 주석제 중앙인민위원회 주체사상 완비 이게 7.4 남북공동성명 직후예요 우리는 뭘로 가고 유신으로 가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3번이 되겠죠 한일협정체결을 반대 어떻게 되는 거지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가 뭐였죠 아 일어난 사건은 일어난 사건은 1번이죠 1번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거는 68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전 그 다음에 한일협정 63항쟁이 나오네요 63항쟁은 언제 1960 4년이죠 계엄령을 반포해서 강경 진압을 해버리죠 자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회의 아 밑줄 친 회의 본 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따라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하게 하며 자 키워드 나오고 있어요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며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선언하노라 그리고 키워드 나오고 있죠 대표 등은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도록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에 나아갈 방법을 확립해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한다 자 사료가 어렵긴 합니다 사료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본회의는 혹은 본회의는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국민 대표 회의와 관련된 사료들을 보면요 본회의는 어쩌고저쩌고 하노라 이게 제일 많아요 1923년 개최된 국민대표 회의가 되겠죠 국민대표 회의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결렬이 되잖아요 결렬 자 그러면 밑줄 친 회의에서 있었던 사실을 고르시오 멋있네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상정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채택되었던 시기는 무슨 시기 충칭시기였죠 충칭시기 몇 년 41년이죠 조소왕의 삼균주의 박은식이 임시대통령 박은식은 1925년 이승만을 탄핵시키고 박은식 선생이 그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 차원에서 조선혁명 당이 참가하였다 민족유일당 운동 차원에서 여러분들 조선혁명당 조선혁명당이 이렇게 참여하는 건 일단 조선혁명당의 시작점은 우리가 만주지역에 있었죠 만주에서 뭐가 있었고 남만주에 국민부 그리고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이렇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혁명당이 또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서 중국 관내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조선 민족 혁명당이 만들어집니다 혁명당 이 만들어지죠 이게 언제 1935년 여기에 조선혁명당이 또 참여를 하게 되죠 물론 같은 정당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서 조선혁명당이랑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대표회의랑은 전혀 관련 없네요 이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예 그래서 이 국민대표회의는 뭐와 뭐의 대결이었다 창조파와 그 다음에 개조파의 대결이었죠 창조파의 대장격은 누구고요 신채호 선생이고 개조파는 누구였다 안창호 선생이었죠 네 정답은 쉽네요 4번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누구나 이거는 알았을 겁니다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셔 1910년부터 시작된 토지 조사 사업이죠 자 그러면 요게 1910년부터 시작된 토지 조사 사업인데 1910년부터 언제까지 1918년까지죠 그리고 총독부 산하 임시 토지 조사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뭘 반포합니까 토지 조사령을 반포하죠 이게 몇 년이고 1912년 토지 조사령에 따라서 기한부 신고제 요게 가동이 되었던 거죠 신고 안된 미신고 토지들은 전부 누가 총독부에서 약탈을 해버린다 그러면 신고 안된 토지들 중에 국가토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전부 누가 먹어버렸다 총독부에서 먹어버린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토지 조사 사업인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1번 아마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쉬웠죠 여러분들 쉬웠을 거예요 이거 동양척식주식회사 제가 맨날 강조했잖아요 이거 언제라고요 1908년 그래서 헷갈리지 마라 토지 조사 사업이 있고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있으면 우리가 쉽게 아 토지 조사 사업을 위해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만들어졌구나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언제라고요 그 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 제 말을 잘 들으시면 이제 얻어 걸리는 것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면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동양척식주식회사 토지 조사 사업 언제부터 이전이에요 이건 설립하였다니까 이건 1908년입니다 날리고요 그 다음에 춘궁 퇴치 농가 부채 근절을 목표로 세웠다 이건 뭐예요 보릿고개 넘겨줄게 부채 탕감해줄게 이건 농촌 지능운동이죠 1930년대 됐고 됐고 자 그리고 역둔토 궁장토 종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역근처의 토지들 궁궐토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토지 약탈 됐고요 그러면 이 1번이 뭡니까 이거 농상공부가 뭐예요 해석해볼까요 자 어떤 부서인 것 같아요 농상 공부니까 농업 농업 그 다음에 상공업 부서 맞네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농상공부가 농업 상공업 자 그럼 보세요 부 부 부 여러분들 팔 아무니 칠 부로 바뀌죠 부 언제 바뀌는 거예요 몇 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이에요 이거는 2차 가보개혁 때 만들어진 거예요 농상공부는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부서가 나오면 아 부 부 부 나오면 뭐다 2차 가보개혁 우리가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아마 이제 동양척식주식회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확률이 더 높았을 겁니다 제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워낙에 강조를 해서 그런데 이제 다른 클래스는 몰라요 이게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동양척식주식회사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 같이 매칭을 시켜버리니까 오답률이 우리는 낮아요 우리는 진짜로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낮지만 다른 팀은 몰라요 다른 팀은 오답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진짜라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제가 조금 가슴을 쳤던 문제예요 29번은요 제가 왜 가슴을 쳤냐 이 개항기 무역과 관련되어서요 이게 정답이 이거잖아요 이제 뭐 개항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활동했다 이거는 다 아는 표현이죠 예 맞고요 왜 객주나 여각 등이 거류지 무역 형태에서는 물건 떼다가 팔았잖아요 그래서 중개 무역으로 성장하고 언제부터 망가지게 됩니까 내지 통상권 때부터 망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천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보세요 일본 상인은 면 제품을 팔아요 그러면서 뭐 가져갔다고요 쇠가죽 쌀 이런 것들 이거를 무슨 체제라고 얘기했습니까 미 면 교환체제 그런데 뭐 더 많이 가져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소가죽도 더 많이 가져갔다고 말씀드렸어요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오답률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 이거 문제 만든 사람 업데이트 한번 하고 와야 된다 조일 통상장정 개정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은 뭐다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몇 년이니까 1883년이잖아요 조일무역 규칙이 있고 조일 통상장정이 세트가 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됐다 조일 통상장정이고 조일 통상장정 개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안 되신 분이에요 이 자체가 역사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업데이트 안 되신 분들이 강의를 하면요 이런 거 서양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죠 카톨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한말에 배우신 분들이에요 이게 카톨릭으로 바뀐 때가 언젠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수는 저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 같은 거 좀 보면서 용어 정리를 좀 하는데 언제 달라질지 몰라서 그런데 이건 좀 오바였습니다 그러면 조일 통상장정 우리는 그렇게 배우죠 조일무역 규칙이 조일 통상장정으로 개편이 되었다 그러면 조일무역 규칙은 딱 세 개 있었어요 무 관세 무 항세 무제한 쌀 유출 거기서 두 개 양보해 줬잖아요 두 개 뭐 할 수 있다 니네 곡식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선포할 수 있다 반공령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할 수 있다 관세 관세 일부 관세 줄게 라는 거였죠 다만 뭘 다오 네 최해국대우 다오 라는 거였죠 최해국대우 자 그러면 보세요 조일 통상장정 개정 같은 뜻이니까 이걸로 뭐 선포가 가능해졌어요 반공령 선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황해도와 함경도 관찰사들이 반공령을 선포했다가 배상금을 쳐맞은 거예요 그래서 자 계정으로 곡물 수출이 금지되기도 했잖아요 반공령이 선포되는 그 기간 동안은 곡물 수입이 수출이 안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야 이거 위법이야 하면서 배상금을 맞게 되면서 다시 곡물을 수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반공령이 선출되는 이거를 의역하면 그거예요 곡물 수출이 금지되기도 했다 같은 뜻이 뭐냐면 이 자체에서 조일 통상 장정으로 반공령이 선포되기도 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표현이죠 맞는 표현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오답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일단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자 이건 됐고요 차치하고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소거에서 풀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거에서 그리고 이제 가슴을 쳤던 건 아 이거 내가 얘기를 해줄걸 이게 이거를 얘기를 안했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 와서 봤더니 웬걸 이쪽으로 정답 체크하는 친구들 꽤 있더라고요 하기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 그래서 이게 좀 속상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보세요 항상 그래요 제가 뭐 질문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일본이 개항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개항했죠 강화도조약 개항했어요 그러면 일본과의 무역 거래액이 커요 우리가 일본과는 뭐 미면 교환체제 걔네드 쌀 엄청나게 가져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량이에요 이 정도 이 정도 자 뒤늦게 청나라가 들어옵니다 청나라가 개항장으로 들어와요 일본과 청나라의 무역 규모는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이게 일본과의 무역량 이게 청나라와의 무역량이에요 어디가 훨씬 높다 일본이 훨씬 높아요 자 그런데 개항 이후에 정치적인 주도권은 누가 가져가요 그렇죠 이모군란 갑신정병 거치면서 누가 가져갑니까 청나라가 가져가요 그러면 청나라의 무역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올라오겠죠 올라오겠죠 자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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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요 여전히 누구 일본이에요 여러분 최고로 올라와봤자 65대 35 이 정도 선이에요 그래서 항상 압도적으로 무역액수가 많은 건 어디였다 일본이었다는 거예요 일본 왜 그 중심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쌀입니다 쌀 쌀 그래서 이거는 2번이 틀린 거죠 조청상민수른무역장정으로 천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네 이게 옳지 않습니다 무역거래액은 전부 어디가 높다 일본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 약간 소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모르겠습니다 자 19분의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군역에 뽑힌 장정에게는 군포를 거두었는데 그 폐단이 많아서 백성들이 뼈를 깎는 원안을 가졌다 그런데 사족들은 한평생 한가하게 놀면서 신력이 없었다 유속에 끌려 이행되지 못하였으나 갑자년 초에 그가 강력히 나서서 자 보세요 귀천이 동일하게 나왔어요 귀하고 천한 사람이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 이민을 바치니 이를 뭐라고 한다 동포전 동포전 비슷한 게 뭡니까 호포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는 누구인가 흥선 대원군이 되겠죠 자 볼게요 만동묘 건립을 주도했다 이건 누구 자 이 만동묘 같은 경우는 일단 유언을 남긴 사람은 누구고 송시열이 있었죠 송시열 송시열 그의 제자가 아 이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언 남기고 그래서 누구 권 상 하 가 되겠죠 권상하 네 자 그래서 권상하 이렇게 가면 되겠고 군국기무처 짱이 누굽니까 카멜론 카멜레온 같은 남자죠 김홍집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부활했다 통리기무아문은 단순합니다 개화정책을 시행했던 부서에요 언제 만들어졌고 1880년 그래서 임오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재직권을 하니까 다시 없애버리는 거죠 모든 개혁을 다 거꾸로 돌려버린 거죠 3번 자 탕평정치를 정리한 만기요람 만기요람은요 이거는 서영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서영보 등이 만든 건데 조선의 군사 재정과 관련된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재정 그럼 언제냐 이게 순조 때 만들어져요 뭐 하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답 3번 이것만 많이 맞췄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20번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20번까지 살펴봤는데 문제를 이렇게 다 풀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다보면 그렇게 아쉬움이 남아요 정말 아쉬움이 남죠 그럼 이 아쉬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먹고 풀어야 돼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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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쉬움을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서울시나 지방직에 풀어야 돼요 서울시 지방직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 봤으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이건 끝난 거 끝난 거니까 다시 한 번 마음 잡고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았고요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